앞서 한혜진은 도룡룡을 키운다고 집에 데려왔어요. 하루가 기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이에 일부 sns 이용자들이 도룡룡은 채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. 사진에는 잡은 도룡룡 아를 바라보는 딸 시온의 모습이 담겼다. 시온 양은 냇가에서 도룡룡 아를 채집해 집까지 데려온 모습. 일회용 컵의 그림까지 그리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다. 이 소식을 접한 한혜진은 sns에 도룡룡 아를 채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. 자연으로 잘 돌려 보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. 한혜진은 알려주신 인치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무지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. 아이는 그새 사랑에 빠져서 슬퍼서 많이 우는데 잘 이해했어요 라고 덧붙였다. 실제로 국내에서 서식하는 대다수 지역의 도룡룡은 채집이나 사육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. 한혜진은 지난 2013년 축구선수 기성용과 결혼의 쓰라이 딸 시온 양을 두고 있다.